자, 3층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2층에서 아니! 이것은! 우리가 1층에서 봤던 함정이잖아 여기에도 있구만 2층에선 삐에로가 있었고 1층에서는 기어다니는 괴물이 있었는데 3층은 과연 어? 열쇠가 공유가 되나본데? 어라? 열쇠가 공유가 되네? 아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에 쓰는거지? 이 버튼이? 오케이 열쇠 저는 뭐 스테미너 회복 이런건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구요 이거 쪽지 또 뭘까? 아! 의사의 노트 오케이 뭔가 이게 길 잃은 아니 실종된 아이들에 관하여 뭐 이렇게 한거 같은데? 실종된 후에 아이들의 건강이 뭐 악화됐다 그런거 같아요 제 공포게임 2000개의 짬밥으로써 느낌상 그럴거 같습니다 많을수도 있지만 깜짝아 괴물인줄 알았네 안녕 유니콘아 어이구 조용히해 조용히해 유니콘 이 3층의 귀신은 여자인가 본데요? 오케 세번째 열쇠 조용히해 임마 들킨다구 들킨다구 조용히하라구 아 여기 나가야겠다 뭐야 어디있어? 아 저기있다 엄청 느린데? 아야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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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큰일 맙소사 맙소사 막다른길 제발 걸리지 않기를 제발 여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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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킨다고 되있는거 아니에요 저거 눈? 어 맞나봐 안 들켰다 그래 불을 잘 꺼주면 되는구만 밑에 함정 조심해야됩니다 이거 밟으면은 이동수도 엄청 느려져요 문 바로 잠가주고 오케이 오케이 네번째 아니 문을 잠갔는데? 쟤 능력인가 문 여는게? 아니 무슨 저딴 능력이 다있어 하하 아니 저런 능력이 치면 이런 집 지키지 말고 도둑질이나 할 것이지 아 이 속도 엄청 빠르네 저 아이 아니 저런 능력이 있으면 소매치기 마비나 하지 능력이 썩히고 있는거지? 아 일로 온다 아아 절로 가 절로 가 오지마 일로 온다 온다 아아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아 오고있어요 죽겠네 오 가네 가네 어이 그래 가 가 가 조심히 가 그래 그래 다음번에 봐 고맙다 다음번에 분유 한번 쏠게 아 다시 온다 아니구나 자 그럼 여기서 마주치겠는데? 그럼 난 이쪽으로 가면 되죠 열면 아 안열리네요 아 큰일났어요 제발 여기 열려라 진짜 한번만 한번만 오케이 베리 굿 잡 숨어 아니 저 아이는 뭐길래 머리카락이 4개 4개 밖에 없어 어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아 소리도 듣는구나 저 괴물이 숨 어이구 깜짝아 숨도 참을 수 있네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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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참아 숨 참아 숨 참아 야 숨을 이거밖에 못 참아? 야 숨을 이거밖에 못 참아? 야 야 아니다 아이구 깜짝아 뭐있나봐 아무것도 없나? 열쇠없다! 아 이 안에 숨을 수 있구나 열쇠가 없는데 열쇠가? 아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쉬운거였어? 아 4번이 끝이네요 뭐야 이게 끝이야? 아 이게 끝이래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위치치킨이라는 저주받은 인형을 피해서 실종된 아이를 찾는 게임이었는데 어 아직 안나왔네요 네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뿅 다이시는 마포트